김콩입니다. 여기 메가스터디 본사에서 학생들을 위한 강의 촬영을 하다가 저도 수업하다가 지겨워질 때가 있어요. 딴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얘기를 학생들한테, 제 강의를 듣지 않는 학생들도 제가 영상을 TCC로 올리면 저의 과거 얘기, 저도 옛날에 공부 열심히 했는데 킹콩의 과거 얘기를 하면 그거 듣고 나도 저랬는데 하는 소리가 공감하면서 뭔가 힘든 수험생활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힘을 한번 내십시오. 아주 햇살이 좋은 날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과였어요. 이과였다가 대학을 문과로 간 거죠. 이과였어요. 그런데 교실에 날씨가 좋았어요. 저희 고등학교 다니던 저희 고등학교 교정이 좋거든요. 전진동상도 있고 얘기를 듣기로는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옛날에 무슨 전문대학을 만들려고 하는 캠퍼스에 고등학교를 지었다고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보기에는 참 아름다운 캠퍼스 같은 그런 시절에서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아주 날씨가 좋은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보통 조회를 하잖아요. 조회. 월요일날 아침에 조회 이렇게 하는데 제 기억에는 그날 조회를 운동장이나 체육관에 모여서 하지 않고 그냥 교실에서 그냥 그날 조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스피커로 나오잖아요. 교장선생님의 훈화 말씀도 나오고 좀 지겹잖아요. 그래서 듣고 이렇게 있는데 진짜 정신이 번쩍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캠프 거기에서 방송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2학년 몇 반 학생이 제 친구인데 사실 이 영상이요. 친구 팔아 학생들을 살리기 그러니까 내 친구를 막 얼마에 팔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무너무 공부를 잘하고 내가 본받을 만한 친구들 얘기 근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이야기를 팔아서 제가 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제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 친구 얘기하는데 이 친구들이 너무너무 잘 된 친구라서 제 실명을 밝힐 수는 없고 그냥 좋은 일이니까 해도 되나? 그래도 하긴 좀 그렇습니다. 요즘 되게 높은 공무원이 됐거든요. 우리 친구가 어쨌든 친구 이름은 말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랬는데 교장선생님 훈화 말씀 끝나고 나더니 상장을 수여한대요. 상장을 수여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모의고사 성적이 200점 만점에 200점을 다 맞아서 전국 1등을 한 학생이 우리 문과에 있다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전국 1등을 해? 저희 학교 공부를 잘하는 길이 많았겠지만 어떻게 전국 1등을 해서 모의고사를 다 맞냐? 그런데 그 학생 이름이 A군이라고 하겠습니다. A군. 사실상 제가 친구를 두 명을 얘기할 건데 A군입니다. 이건 A군 얘기예요. A군입니다. 그런데 저 A군이 200점 만점에 200점 다 맞아서 전국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뭐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와 어떻게 쟤는 모의고사를 다 맞냐? 어떻게 전국 1등을 해? 이런 감탄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이렇게 충격 먹어도 전 금방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또 그냥 수업 듣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씻고 독서실에 공부를 하러 갔어요. 독서실을 잘 다녔거든요. 그 당시 제가 다녔던 독서실 이름은 정림독서실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정림독서실에 가서 독서실 실장 아저씨가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야 재영아 네 니네 학교 전교 1등 오늘 우리 독서실에 들어왔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학교 전교 1등을 실장님이 아세요? 알지 걔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걔 이름을 잘 알고 있는데 독서실 착상에 딱 앉았는데 바로 옆자리에 걔가 있더라고요. 걔가 외모는 알거든요. 저만큼 뚱뚱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얘기하려고 A군도 뚱뚱하고 B군도 뚱뚱하고요. 그래서 A, B, 킹콩 이 세 명은 우리는 같이 다녔어요. 나중에 친해졌는데 우리 셋의 별명은 덩어리들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덩어리라고 불러가지고 어쨌든 덩어리 A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 전교 1등을 하고 전국 1등을 하는 애가 내 옆에 앉으니까 와 존경스럽더라고요. 얘는 어떻게 전국 1등을 할까 하면서 내가 이제 독서실을 하면 독서실에 칸막 이렇게 있으면 옆자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공부하다가 이렇게 와서 쟤는 무슨 책 보나 이렇게 많이 봤어요. 그런데 봤는데 책상에 이게 자는 건지 엎드리는 건지 모르게 그러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거의 자는 것 같아. 그래서 난 처음에 약간 자나? 했어요. 모르게 자나. 전국 1등이. 그래서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오면서 아직 친구는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눈하고 책 사이의 거리가 되게 가까운 거예요.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진짜 이러고 공부해. 이러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책과 눈과의 거리는 30cm 이상. 이건데 이게 스탠다드인데 이 전국 1등은 5cm 이러고 공부하는 거예요. 5cm. 진짜 이러고 봐. 나중에 친해진다면 내가 물어봤어요. A군한테. 야 A군. 그랬더니 어 김재영 이래요. 공부도 잘하고 착한 좋은 친구인데 어 김재영 이래요. 궁금한 게 있는데 나 공부 잘하니까 나 그냥 궁금한 건데 너 왜 책을 볼 때 이렇게 보냐 그럼 눈 안 나빠지냐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A군이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 그거 별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말투가 좀 그래요. 어 그거 별거 아니야 난 왜 그러냐면 난 옛날부터 그랬어 그래서 눈이 사실 거의 안 보여 그래서 내가 생각 아 이 녀석이 시력과 성적을 바꿨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 근데 왜 이렇게 해 그랬더니 걔가 하는 소리 이렇게 가까이 보면 눈 안 나빠져 그랬더니 걔가 하는 소리라요. 글쎄 뭐라고 하냐면 야 재영아 책을 이렇게 멀리서 보면 책에 있는 책 말고 다른 내용도 다 보여 근데 나는 집중하고 싶어가지고 책만 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력도 버렸는데 하지만 더 집중하게 됐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 상당히 충격이었어요. 의사 선생님 학교 선생님 이분들 하시는 말씀 잘 따라야 되는 게 좋은 아이 아닌가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과감하게 시력을 버린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한테 시력을 버리고 성적을 쟁취하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 쇼크 먹었다 충격이었다 이런 얘기죠. 눈과 책 사이의 거리를 걔는 확 해서 집중력을 그냥 높이더라고요. 그리고 걔는요 공부하다가 A군 이름 참 이름 말하고 싶은데 말은 못 할 거예요. 이러고 공부해요. 막 이러다가 공부하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높이 뻗어서 저 맨 위에 맨 위에 있죠. 독서실에 서랍이 두 개인데 서랍을 딱 열더니 거기서 활명수나 또는 박하스 같은 갈색 조그만 병이었죠. 그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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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버리고 또 계속 공부하다가 너 그게 뭐냐 그랬더니 총명탕이래요. 내가 지금 특정 제품을 광고하는 건가 이러더니 총명탕 먹고 이렇게 또 공부하더라고요. 계속 사실 그날 걔한테 제일 놀랐던 건 앉아있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저는 집중력이 그렇게 좋지도 않아서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집중력을 이렇게 배양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걔는요 한 번 앉아있으면 진짜 네다섯 시간 앉아있더라고요. 그냥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 딱 책상에 앉았으면 다섯 시간 여섯 시간 앉아있어야지 라는 녀석을 진짜 본 거죠. 옆에서 근데 이랬던 녀석이요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해봤더니 쭉 이런 병을 갖고 있더라고요. 허리디스크 너무 오래 앉아있고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너무 오래 앉아있어서 치질 그 다음에 안 좋은 시력 이 세 가지나 걔가 병을 안고 있으면서 그냥 매일 같이 공부하더니 이 녀석이 대학을 어디를 갔냐면요 서울대 경영학과인가 경제학과를 갔어요 그러더니 행정고시 앞에서 지금 높은 공무원이 돼 있습니다 친구 자랑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도 제가 참 이 친구는 대단하고 나는 평민이구나 난 보통 사람이구나 하고 느끼는 게 과연 저는 고3 때 내가 허리디스크도 있고 치질도 있고 안 좋은 시력까지 이렇게 불편한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도 그렇게 다섯 시간 동안 계속 책상에 앉아있을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하면 전 솔직히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도의 건강과민증은 저도 있거든요 조금만 이상 내가 몸이 큰일 난 거 아닌가 나 눈이 좀 안 보인다 빨리 양가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영상을 보시는 학생들이 이제 고3하고 이제 N수생들 이런 분들이실 텐데 올해 출간된 수능특강 영어랑 영어 독해 연습 그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인간이 건강을 해치우지 않고서는 그 전에 있었던 업적을 달성할 수는 없었다 이런 주제가 하나 있거든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건강을 해치고 업적을 달성해서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 친구 정말 대단하지 않았나 나는 못했을 것 같다 이런 걸 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참 재미난 사실이요 이 A군은요 서울대에 입학하더니 디스크 수술을 받지도 않았는데 디스크가 나버렸대요 치질 수술을 받지도 않았는데 항문이 괜찮아졌대요 그 다음에 안 좋은 시력은 뭐 그냥 라식인가 라세인가 받아서 이 녀석이 뚱뚱하더니 여기 서울대 가더니 살도 조금 빼고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살은 절대 안 빠지다 어쨌든 이 모든 게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3 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하시던 말씀이 딱 다가오더라고요 수험생활에 갖게 된 질환은 수능 끝나고 대학교 가면 다 없어져 인마 그때 사실 고등학 때 이런 생각했었죠 웃기시네 맞더라고요 A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B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B군은 사실 A군보다 저랑 훨씬 절친했던 놈인데요 이 B군은 수학을 아주 잘하는 놈이었어요 저희 집 바로 앞에 있어서 이 녀석하고는 좀 이렇게 많이 친했었는데 얘는 얘하고 정반대였어요 뭐였냐면 30분마다 일어나요 30분마다 한 20분 얘 옆에 앉아있으면 정신이 사나워서 공부를 못해요 한 20분 덩치도 커서 다 덩치가 크다고 했습니다 책상에 앉은데도 시끄럽고 책도 우당탕탕 하고 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막 들리는데 한 2, 30분 공부하다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어디 나가요 한 2, 30분마다 계속 내가 얘한테 물어봤어요 야 공부를 저보다 잘했습니다 훨씬 야 너는 맨날 집중력이 없어서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나보다 공부 잘하는데 30분밖에 집중을 안 해 그래서 너 맨날 뭐하냐 밖에 나가서 그랬더니 얘가 한소리가 아 야 나는 집중력이 30분밖에 안 돼 한 20몇 분만 되면 책을 못 보겠어 지겨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30분 겨우 참아서 공부하고 밖에 나가서 한 10분 정도 물 마시고 좀 논다 온대요 오락실 가서 오락한 판 한대요 그리고 바로 다시 10분만에 돌아와서 또 공부한 30분 하고 그러니까 30분 공부 10분 쉬고 30분 공부 10분 쉬고 이게 중간에 10분이 노는 게 커 보이지만 제가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30분 동안 공부하는 집중력이 엄청났던 것 같아요 10분 쉬면서 얻은 30분 말이죠 이 녀석은요 저렇게 물을 마시니 뭐 민감한 장이겠죠 맨날 찬물 들이켜서 실제로 장 때문에 좀 고생을 했어요 맨날 배 아프다고 그러고 화장실 갔다 오고 뭐 이러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 위에 있는 A군처럼 몸에 불편함이 있는데 그냥 견디더라고요 견뎌서 했고 그리고 이 녀석도 좀 웃기는 얘기도 하지만 밖에 나가서 친구들 집중력 방해 독서실에서 공부한 애들한테 가고 야 뭐하냐 막 이래요 10분 쉰다고 그리고 애들 집중력 깨놓고 자기는 자리 와서 또 공부하고 B 이런 친구였죠 이 모든 1번 2번 3번이나 1번 2번 이런 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요 다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가끔 이제 어렸을 때 말고 어른이 되면요 어렸을 때만큼 친구들하고 이렇게 연락하고 만나는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멀리서 이 녀석 잘 사나? 이 녀석 잘 사나? 남자들은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남자들은요 오랜만에 6개월 만에 전화해도 어제 본 것 같은 그런 반가움이 있어요 근데 참 존경스러운 녀석들이에요 제가 이 녀석을 안 만나도요 이 녀석들이 각각 이제 자기가 있는 분야에서 고등학교 때처럼 이런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자기 있는 자리에서 대단히 잘 되고 있다는 걸 저는 그 친구들이 이제 말하지 않아도 그냥 느껴질 것 같아요 제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 내 친구들처럼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도 이런 걸 일부러 만들어서 집중을 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각자 갖고 있는 그 불편함이 있어도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부탁나서 농구 한 판 뛰고 샤워하고 뭐 마시고 막 이렇게 몸이 즐거워야 좀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친구파라 학생들 살린다 이 영상의 의미를 좀 아셨을 것 같아요 주변에 성공담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 이런 거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잘 아셨을 거라고 보고 정리를 하면요 이런 행동이나 이런 행동이 전부 다 일반적인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그거 아닌가 싶어요 다 나름대로 자기만의 방식이 있다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남의 기준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가 공부하는 방식 잘 찾아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유두리 있게 해서 공부량 늘려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최고인 것 같고 제 경험상 봤을 때는요 진짜 이런 것들이 대학교 들어가니까 싹 없어지고 연애하고 막 놀러 다니고 대학교 들어가니까 막 놀잖아요 그러면서 싹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제 좋은 친구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제 훌륭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느끼시고 한 걸음 또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메가스타디 킹콩이었습니다